1, 2, 3, 4 1, 2, 3, 4 혹시 안 받고 다시 가정해줄 수 있나요? 설레는 다음에 전화가 되려 닥쳐 몸을 멈출 수 있었던 아까부터 주인 난도 듣는 기분 나만의 착각인가요 앞선 내게 물어봐요 그대 정신없게 가야죠 내게 물어봐요 At the first door 그대와는 카페 보기겠죠 그래 버려 이야기는 쉽죠 나에게 별일은 없을 거예요 아까부터 주인 난도 아까부터 주인 난도 듣는 기분 나만의 착각인가요 어서 내게 물어봐요 어서 내게 물어봐요 그대 별일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들 모든 군과 함께 한다면 조금은 괜찮을까요 조금은 괜찮을까요 이 길이 희 Bold 그대와 함께 한잔하고 싶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